네 반갑습니다. 호랭입니다. 아주 오랜만에 제가 답변을 하고 싶은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같이 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12월에 입대를 해서 현재 군대에서 3개월을 보내고 있는 20대 짬찌! 이등병이겠죠? 3개월 지났으면 짬찌입니다. 우연히 짬부님 채널을 통해서 호랭님을 알게 됐습니다.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무 변화나 발전 없이 1년 6개월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전공을 살려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경제 재테크 쪽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전공이 영화 촬영 쪽, 영상 촬영 쪽이네요. 그쵸? 근데 이제 고민은 이겁니다. 목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하고 있는 것들, 적금, 부모님이 들어주시는 적금, 주택청약, 통장 이 정도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제가 경제에 무지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활동에 참여를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. 궁금해가지고 요즘 사병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. 꼰대 아저씨들이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야 요즘 월급이면 집 사겠다 모아가지고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. 이등병이 51만원이나 받습니다. 꽤 많네요. 제가 06년 8월 군번이거든요.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. 제가 5만 4천 3백원 받았었는데 요즘은 51만원씩 주네요. 그래도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.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나 막연하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어떻게 군인으로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가적인 것들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. 이곳에서 부업을 한다거나?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말이야. 나라를 지켜야지. 부업을 하겠다고? 이러면 또 꼰대겠죠? 이런 투자를 빨리 해야 된다. ETF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.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,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많이 들었나 보네요. 그렇죠? 추가적으로 목돈을 마련해 투자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궁금하다.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거죠. 3천만원이냐 5천만원이냐 1억이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주셨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 편하게 하자라는 게 자기 목표가 된 것 같다.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다 해서 약간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일을 마음 편하게 하자가 목표가 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냐? 아가 된 것 같아요. 보면 다 이게 지금 수단이거든요. 내가 목돈을 모아야 되겠다. 청약을 해야 되겠다. 군인 적금을 하고 있다. 부모님께서 해주신 적금이 있다.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. 아는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왜 하고 있는지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있지 않아요. 20대 청년분께서 재테크 강사가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돈만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제 막 뭐 해라 뭐 해라 막 이런 얘기들은 막 듣는데 정작 내가 할 게 지금 없는 거지. 지금 지금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.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게 저도 20대 군인 때 그랬어요. 뭐 제가 그때 22살, 23살 뭐 이때 어 나는 커서 유튜브를 할 거야 뭐 왜 이렇게 했어요? 아니거든요. 그때 저는 복학하고 나서 행정고시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조차 군인 할 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. 한참 앞도 안 보이는 게 20대의 삶인데 그게 뭐 계획이 되겠어요? 당연히 안 되죠. 그러니까 막연한 게 당연한 거고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거든요. 그 당연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나이 때 해야 될 고민들을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. 사실 그러니까 되게 뭐 어리석거나 바보 같거나 내가 왜 이럴까? 심지어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. 영상을 인터뷰를 찍어서 올리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전에는 또 부동산 광고 촬영을 또 간단하게 하고 왔고 나의 정체성은 뭐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. 20대 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대학교가 됐든 영화 촬영 쪽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게 이건 당연한 겁니다.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.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떠드는 것들을 보면서 그 돈 벌었다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나는 스마트 스토어로 구매대행으로 병행수입으로 주식 투자로 코인으로 단타로 부동산으로 경매로 쉐어하우스로 고시원으로 무슨 스타트업으로 수십억 벌었다. 뭐 매월 2천만 원 번든, 3천만 원 번든,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. 아무 의미 없다 그거.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. 내가 갈 길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지. 저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. 그런 영상들을.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.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. 간접적인 경험들. 여기 지금 책 강의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. 직접 만남. 이게 간접적인 경험은 아니죠. 직접 만나서 듣는 것도 간접 경험이죠. 자기가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. 직접 만나서 듣는 것도 있어요.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만나 줄 것 같죠. 근데 두드리면 열린다고. 저도 요청해서 스타트업 성공적으로 엑셋 하시고 되게 이렇게 좀 자산가가 되신 분도 메일을 보내서 여의도에서 만난 적도 있고요. 회계사분이셨는데 요청을 하면 간절하면 통한다고 정말 진정성 있게 요 만남을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제일 사실 좋아요.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는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직접 만남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시면 좋아요. 이게 책 100권 강의 10개 보다 훨씬 낫습니다. 직접 만나서 얘기 듣는 게. 내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조언 이런 것들을 저는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. 직접 만나는 게 제일 강력하다. 그 다음에 이제 책이나 강의나 유튜브는 조금 그거보다 밀리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게 조금 어렵다면 저처럼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쪽지라든지 블로그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내가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좀 조언을 얻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좀 들이대셔도 상관없습니다. 휴가 나올 때 만나면 되잖아요. 분인이면. 요즘에는 뭐 저녁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싸지방 이용이라든지 핸드폰 뭐 이런 게 또 된다고 하니까 그런 댓글이나 이런 걸로도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뭘 지금 막 조급하게 생각해서 막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. 돈 모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본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이게 안 돼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. 지금까지 대화가 안 되는 거죠.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. 돈 모으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건 기본 빵이고 그 다음에 내 목표 설정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. 지금 군대에서는 근무 설 때나 내 일할 때나 어쨌든 시간이 그래도 좀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. 계급이 올라가면서. 그러면 이제 내 머릿속으로 좀 생각할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.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내 몸값 올리는 겁니다. 내 몸값. 제 테크는 그 다음이에요. 그 다음. 20대 청년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 본업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. 내 본업. 김짠부님 인터뷰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내 본업이 정리가 안 되면 되던 것도 안 돼요. 되던 것도. 되던 제테크도 안 된다니까요. 제가 다 경험해 봤다니까요. 다 꼬이고요. 나중에 스텝이 꼬이고 이벤트가 생기거나 출렁거리면 완전히 무너집니다. 멘탈이고 뭐고 다 계좌고 다 싹 녹아요. 그때 무너지거든요.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본업 정리다. 본업 정리. 영화가 됐든 광고 촬영이 됐든 강의 촬영이 됐든 커머스 촬영이 됐든 뭐 광고 뭐가 됐든 내 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. 그 분야에서 내 관심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그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분야를 확대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연관 분야를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있는 동안에는 내 몸값을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것인가. 내 몸값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안정화시킬 것인가. 제가 말씀드렸죠. 상향 안정화.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다음이 모아놓은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.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. 바보같이. 아 그건 아니에요. 소액으로 하고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, 400만원, 500만원 정도로 가볍게 한번 경험은 해보시라는 거죠. ETF가 됐든 주식이 됐든 해외 주식 시가총액 세계 1등주를 사 모아 나가든 TQQQ를 모아 나가든 뭐가 됐든 좋다 이거죠. 근데 소액으로 본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냥 소소하게 경험을 하면서 경제공부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조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본업 할 거 아니면 경제공부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. 방향성 정도만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의 메커니즘 정도만 알면 되지 우리 선물 투자로 돈 벌 거 아니잖아요. 주식으로 평생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. 전업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 경제의 큰 메커니즘과 방향성 정도만 알면 돼요. 뭐가 어떻게 됐고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. 왜? 우리는 본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? 본업이 원점이다. 막 3% TV 보면서 막 머리 뽀개지게 막 이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아닙니다. 지금 소액으로 지금 경험을 하시고 지금 만약에 5천만 원 모았다고 해서 그 5천만 원 다 어디 한 곳에 넣을 수 있겠어요? 1억이 있어 지금. 그럼 1억 어디에 한 방에 다 몰아 넣으실 수 있겠어요? 지금은 돈을 까먹어도 이쁜 나이예요. 300만 원을 까먹어도 500만 원을 까먹어도 괜찮은 나이거든요. 20대 초반이면 그런 경험들을 좀 작게 작게 해보시면서 사이클을 돌려보는 건 좋다. 다만 부동산의 관점이라면 500만 원, 300만 원으로는 쉽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내 자본 체력이 갖춰진 다음에 내 체력이 생긴 다음에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다. 지금 막 10억을 벌었네, 20억을 벌었네 하는 그 부동산 자산가들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서 혹할 필요 없고 조급할 필요 없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재테크 중요해요. 근데 짬치부는 아직 급한 거 아닙니다. 전역에 할 수 있는 일, 부업 좋아요. 할 수 있으면 좋아요.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군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라면 어떤 부업인은 상관이 없습니다. 그게 ETF가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어떤 뭐가 됐든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. 경험을 쌓는 건 좋아요. 작게 시작하셔라, 작게. 작게 하나씩 시도를 해보시는 건 오케이.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스마트 스토어를 해본다든지 뭐 어떤 일을 해본다든지 뭐 좋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오케이. 경험 쌓는 거 오케이.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재테크나 종잣돈을 불리는 일이 아니라 내 본업에 대한 방향성 설정입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지금은. 지금 프레니TV 볼 때가 아닙니다. 계속 내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지 해야 될 거를 빨리 정리를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물론 이게 계절에 바뀌고 내년이 되고 전역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또 계속 바뀝니다. 저처럼. 그런데 그 고민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. 계속 어차피 바뀔 거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하고 어차피 바뀔 거지만 지금 계속 고민을 하는 것과는 또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런 고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책들 뭐 다양하게 읽고 있는 책들 저도 이거 보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궁금하잖아요. 유튜브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이걸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이렇게 간간히 보고 있거든요. 듣날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넓히고 재테크 베타 테스트를 소액으로 하셔라. 요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. 한창 힘들 때이실 거예요. 뭐 아무리 군대 좋아졌다 편해졌다 뭐 월급 모아서 집 사겠다 이래도 엄청 힘들 시기입니다. 이등병 일병 때는 몸 건강하게 다치지 마시고 군생활 잘 하시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무사히 군생활 잘 마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